자가격리 개요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자가격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는 아직까지 미지의 행정 분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실무 업무를 바탕으로 누적된 자가격리에 관한 정보를 모아 체계적 행정 분야로 한걸음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자 본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쏙쏙 방역 쏙쏙!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릴 방역 컨설턴트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감염증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비말,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진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부터 2단계, 2.5단계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부문에 경제적 피해도 있었지만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로 확산 추세를 완화해 나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을 향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며 국제통화기금의 개오르기예바 총재도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역 속 속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감염병 대응의 기본적 토대이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의 핵심은 의심 환자나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통해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군은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마치 왕관과 흡사하다고 하여 왕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코로나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이를 줄여 코로나19라고 공식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에서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인간을 감염시키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낙타나 박쥐 등 다양한 동물에 흔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도 모두 박쥐에서 기원한 것으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코로나19도 박쥐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원인모를 폐렴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최초 보고가 있었는데 이후 태국, 일본에 이어 1월 20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뒤 1월 30일에는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월 23일에는 우리나라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으며 급기야 3월 11일에는 WHO에서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문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경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분야를 보면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 219개국에 7,335만 3,36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163만 1,603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44,361명, 사망자는 600명, 자가격리자는 76,765명으로 격리 해제를 포함하면 총 103만 2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불경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IMF 총재가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춘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 GDP는 9조 달러 손실과 마이너스 3.0%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년간 감소한 전 세계 GDP는 일본과 독일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심리 분야에서도 사회적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대 비즈니스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 감소에 따라 35.86%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활동이 왕성한 18세에서 30세 사이에서 느끼는 우울감이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의심 환자나 접촉자에게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와 그 접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므로 접촉자, 즉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자가격리란 감염병 의심자를 자택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self-quarantine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40을 뜻하는 quarantine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가격리는 훨씬 이전에 이미 실시되었는데요. 테스트가 재유행한 1448년 이탈리아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테스트 유행 지역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베니스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베니스 앞바다에서 40일간 정박하게 한 후에 상륙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14세기 크로아티아 남부도시인 두브로브니크에서도 3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본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한정되었으나 악화된 외국의 방역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징을 감안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가격리는 해외입국자 또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받게 되고 1대1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2주간의 모니터링이 자가격리자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현황 및 추진 경과 2020년 12월 15일 기준 코로나19의 자가격리자는 7만 6,765명으로 이 중 국내 접촉자가 4만 8,569명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는 2만 8,196명입니다. 자가격리 해제자를 포함한 전체 자가격리자 수는 총 103만 274명입니다. 참고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자가격리자 수가 가장 많을 때 6,729명이었는데 격리 해제까지 포함해도 1만 6,670명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는 2020년 4월 14일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이후 5만 9,918명으로 1차 정점을 찍었고 8월 27일에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등의 영향으로 자가격리자 수가 6만 3,975명으로 2차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점차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 15일 7만 6,765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2월 9일에는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가 기존의 질병관리본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월 18일에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우리나라 재난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에 대규모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3월 말부터 유럽발 입국자 미국발 입국자 그리고 4월 1일에는 전세계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추진하여 이전보다 자가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접촉자 수도 5월 8일 84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생활방역체계 즉 생활 속 거리두기 방식으로 국민적 캠페인을 전환하고 5월 7일부터 각급 학교에서도 기존의 온라인 수업을 등교 수업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들어 사랑제일교회나 8.15 집회 등의 영향으로 8월 27일 자가격리자 수가 6만 3,975명까지 폭증하였으며 한동안 국내 접촉자 수가 해외 입국자 수보다 많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위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방역톡톡 안녕하세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김태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칭찬하니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으로서 어깨가 으쓱합니다. 전 세계가 K-방역을 어떻게 주목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상담톡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김태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으로서 K-방역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 세계가 K-방역을 어떻게 주목하고 또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며 상담톡을 남겨주셨는데요. 김태진님의 상담톡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의 성과를 보면 2020년 5월 19일 제73차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등 방역과 복원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미국 메릴랜드주 유엔 참전국 등의 진단키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한국의 대응성과를 치켜세웠으며 OECD 37기국 중 2020년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K-방역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주관으로 국제방역협력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감염병 대응표준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였고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K-사이버 방역체기도 구축하였습니다. K-방역 이름 그대로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하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K-방역